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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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누르셨습니까? 미... 밀베이? 밀리타리 베이스? 고고고고 으없는? 으이! 쫘짝이야. 제발 춤만 떠나 어.... 다섯에서 여섯 스쿼스 정도? 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깜바떼? 깜바리마쇼 어.. 랩님 근처 둘, 노미형 근처 셋 나 찾지마라 조졌다 이거 어떡해 도움 도움! 긴급한 도움! 와 조졌다! 아아아아아아 일로와 일로와 저한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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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일로와 일로와 뒤에서 살려줄게 안에 있다 앞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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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마차트에 안들어 주먹을때는 똑같아 여기도 있네 펴주세요 RTF4요 얜 칼코파린이네 아니 왜 총이 없어 엇 Protoss 유튜브 도움 나ully adulter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여기 동네 사람들 1번 2번 사이 지금 애들 쏘는데 1번 2번 사이 하나? 1번 쪽에 더 가까워 지금 수리탄 터진 데 있지? 저기야? 진통제 하나 고마워 친절하구나 너 3번 옥상에서 우리 봤어요 옥상에 있어? 좋아 그럼 쓰나 해야지 옥상인데 지금 내려오고 있어 계단에서 1번과 2번 사이 지금 2명 옥상 쪽으로 2명 오고 있어? 3명 누구한테 맞는다 머리만 누르니까 어렵네 4명 2번 사이 와 저기들끼리 다 팀이 아니구나 계속 싸우네 어 뭐야 아 핵이다 이씨 어 조심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피커스라도 잡을 수 있어 내 앞에 바로 더블 내 왼쪽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어허 어헥 아헥 아헥 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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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마무리로 가자 이렇게 잡아야 돼 아! 만원 감사합니다 땡큐! 뭐? 뭐 들고? 뭐 들고? 들고 1등 안 했지 쏘라곤 안 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든다 들고 버리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가지 굴레야 너 카운팔이야? 예 카운팔이야 나 소염기 있어 아 감사합니다 이따 줄게 오케이 오 마다 백프로 백프로? 오케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오토바이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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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님 감사합니다 우와 문.. 어휘있다 안 끝났어 x3 안 끝났어 x3 기지랑을 잡은거지? 응 하나는 40발 남았다 40발 남았다 뭐가 다시 빨라가? 내 총알 아 5탄? 여긴 저 하나있어 숨어있어 하나 조심해 구급상탄도 있어 탐낼까봐 어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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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소음기다 인들 인들 적부터 찾아 적부터 찾아 찾고 있습니다 거기 타고 온거 보니까 끝 아니야? 아 그런가? 두 명 눕히긴 했는데 한 명이 뛰어서 막 움직이고 어? 필요해? 5탄? 나 5탄 필요하고 어 잠깐만 차소리 왔네 왔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안치게 조심 어휘잇 내가 그런거 지을거 같으니까 뭐야? 왜왔떼? 왜왔떼? 아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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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랍이다 210도 나 저거 먹으러 간다 예요 타 다시아픈 위트 언니들 꺼 여기여기 있습니다 여기있는데 아래 210도입니다 아오케이 어 저 옆에 털링 어디가 저건가? 포기하지않는다 나머지 통당하고 있지 둘은? 아까운데 다리 포기하지않는다 나머지 통당하고 있지 둘은? 아까운데 다리 왔떼 왔떼 타이밍 타이밍 마이콘 포기하지않는다 어디질래? 여긴 차 버리지 마세요 그냥 다시 왼쪽으로 꺾으면 돼 골로따라 절로 간다고요? 나 여기로 붙일게 이거 먹고서 저기 가있어 또 한구 깊이 곧둑이 뭐 weet 뭐야 넹 곧둑이 로빙 겨우 금 ALL 지금 나 핵뿌라이 핵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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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일로 가자 통닭 다리 가자 다리 가자 뭐야 거기서 다리 나 태워가 블루야 예요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내가 태우러 왔어요 빨리 와 어 있지 않으려나? 크레바스 있었어 크레바스 크레바스 별로 안 맞았어 튕겨냈어 튕겨냈어 그거 왜 뛰어내려 와 팩이 쩐다 블루야 너 너 그거 좀만 늦게 내렸으면 차 없이 나랑 같이 뛰어내릴 뻔 했어 너 멀다 가까워 멀어 혼자 안 가 한 명이야 우리 내 친구 어디 갔냐 차 소리 나야 어 쟤도 카고파리 떠 떠 떠 인마 떠 나도 카고파리야 떠 떠 떠 떠 정정당당하게 떠 2배율이라 맞출 수가 없어 2배율이라 2배율이라 맞출 수가 없어 안 보여 2배율 땡큐 땡큐 여기 여기 발등 찍혔어 뭐야 우상 어디 갔어 어디 가야 돼 운동할 거 아니 어디 가 2차가 나왔는데 30초 남았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원래 끝물이 장사가 잘 되는 법 갑시다 상륙하는 애들이나 잡자 불쌍한 왼쪽 뒤 왼쪽 뒤 왔던길 W 방향 한 명 뛴다 등급 밑 저기에 왼방향 자기장 바깥에 있어 정확히 왼방향 안에서 안에 있을 거야 동형 올라가면 보일꺼임 빠르게 올라가봐 뭐 보고있어? 2명 있네 아나앤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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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나무에 3명 이동이 끄고있어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진정해 진정해 나 AK 안 쓸래 지금 안 맞아 너 소리 듣고 무슨 M2사고인 줄 알았네 맞지? 저 카나도 안 보여 수류탄이 있네요 수류탄 아웃게잉 칼빛 내 목소리 칭찬한 게 아니었구나 랩장님 목소리 칭찬했던 거구나 이때까지 괜히 감사했네 나도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누가 팔벨 가져왔는데 왜냐면 네 시청자들이면 네 목소리 맨날 듣지 않을까 처음 본 신화들이 많아서 살짝 기대했었거든 30초 차 타고 가야 돼 당연히 나만 하는 건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해 나네 항상 그런 일 있으면 안녕하세요 갑시다 운전해 주시려 100킥 안 먹냐고? 아 그러네 100킥 안 먹고 왔네 상할 없어 칭찬할 때 안 본다고 칭찬할 때 싸우고 있겠지 칭찬할 때 싸우고 있겠지 칭찬할 때 싸우고 있겠지 3차 타고 가야지 multiplayer 먹기도 하고 잡으러 가자 사람 잡으러 가자 네 이거 오른쪽 조심해야 되는데 저 앞에 보인다 멀리 N시고 아 저거 걸러 저거 걸러 저거 걸러 저거 30도에서 추가로 쫓아서 뛴다 저거 넘어선 것 같다 소리가 어 저거 보인다 길리 길리 15 N 저거 바위에서 왼쪽 뛰는 거 2명 보이지 쟤네 4명 스쿼드거든 조심하고 쏠거야? 도로에 있는 거 쏘자 하나 둘 어 잠깐만 넘어오는데? 뭐지? 일로 붙어 일로 붙어 나 있는 데까지 붙어 팔각정 먹으려고 하나 봐 팔각정 올라가는 거 쏴 팔각정 올라가는 거 쏴 팔각정 아래 있어 팔각정 아래 도로에 있는 거 adop당 팍 도로에 한데 5명이구나 14명 팔각정이 너무 어그로 끌리면 좋은 건 아니거든 저기? 14명이나? 왼쪽 닦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온 루트 조심하고 SW만약 그쪽에서 추가로 애들 올 확률이 높아 우리 뒤에서 내 뒤 누구야? 내가 뒤 보고 있어? 나 카고팔로 이겨야 돼? 블루랑 노미형 흩어져 너무 흩어있고 앞으로 집 쪽으로 해서 한 둘둘 정도로 나눠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8각정에 누가 있어요? 8각정 2층에 3명 정도 있어요 3명? 3명? 2명? 그정도? 그렇게 많으세요? 딸 수 있으면 내가 하나 따볼게 일단 보인다 살짝 내 탑 소리 내 탑인가?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까 나 뿌렸어요 2층에 이 앞집에도 있지 않나? 2층에 카고팔 사수 저거 일단 집까지만 붙이면 되거든 붙으면은 내가 수류탄 넣어서 잡으면 되거든 입구 째 지금부터 입구 잘 째요 8각정 오케이 잠깐만 잘 잡을게 수류탄 수류탄 50개만 뿌릴게 우측에 애들 있거든 조심해 마무리 아니야 조심하고 방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방안에 있다 오른쪽 방안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 터졌다 잘 썼어 1층에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먹자고? 올라가서 일단 에밋부터 뺄자고 여기 에밋있다 나 에미사 풀 퍼치니까 누가 에밋 먹어 150도 방향 뛴다 예스트 10 이 집 사람이 없네 150 120도 방향 나무 뒤에 있거든 저 적송 그 빨간 소나무 같은 거 뭐 던진다 손에 뭐 들었어 던지는 거 수류탄은 여기까지 안 나오는 거 같고 아 솔프라는 거 같아 기절 파티 더 있고 파티 75도 방향 나무 뒤 컷 엔 15 15 30쪽에서 나가서 앞쪽으로 붙어요 30도 방향으로 뛰어 저 앞에 능선 먹어 흩어져서 여기 N 쪽에서 소리 났어요 한 명 남았어 한 명 그럼 내 앞에 있겠다 어? 그럼 여기 있어 봐 어? 나 이거 어? 돈 각인데 미션 각 내 앞에 아 안돼요 형님 아 너가 잡을래? 너 잡아 냅둘게 내가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너 왜 나한테 던지자 술탄을 오른쪽에 던지는데? 오른쪽에 던지는데? 오예 오예 예